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추미애 후보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냉정하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추미애 후보는 개인적인 호불호 이런 건 저는 별로 없기 때문에 이게 보시게 되면 한 분이 이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숫자불일치라는 그런 어제 영상이 나가고 난 다음에 한 분께서 카이사르투 라는 분께서 추미애의 선거 결과만 보면 끝납니다 이런 내용을 남기셨어요 그래서 이제 추미애 건을 보니까 아주 아슬아슬하게 이겼네요 1%포인트 6선 의원이 된 겁니다 1.19%포인트 1.19%포인트 1200표 차이가 난 겁니다 추미애 씨 당선 소감이 아주 우섭습니다 이 같은 박빙의 결과는 그것을 억누르기 위한 조직적인 관건 선거 부정선거가 자행됐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이렇게 보니까 추미애 입에서 부정선거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좀 신경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런 보시죠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이게 경기도의 588개 읍면동 관내 사전투표 득표를 빼기 당일 투표 득표 차이값이고 위가 더블당입니다 더블당은 관내 사전이 항상 당일보다 588개 읍면동이 전부다 여러분들 플러스 값입니다 더블음유당의 사전투표 성률은 588대 제로인 겁니다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거죠 이거는 뭐 확률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불가능한 그런 경우죠 차이값도 무진장 큽니다 10.80% 사전투표 득표수를 경기도 전 지역에서 더블음유당 후보와 함께 더해줬다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숫자는 아주 칼같이 여러분 정언을 하니까 여러분 이거는 이제 588개 동이고 588대 제로입니다 이제 선거굴로 보면 선거구는 아마 한 60개 선거굴 겁니다 이것도 동일한 모양입니다 모양을 보시게 되면 단 한 곳에서도 더블음유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 투표율 보다 적은 경우는 한 군데도 없죠 그래서 이걸 보시게 되면 한 암갑 추미애는 보면 이게 10군데입니다 10개 여러분 동입니다 이 군포만 빼게 되면 10개 동이죠 10개 동 한 암갑 천연동 신장일동이 10개 동인데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게 되면 이 천연동만 보더라도 이게 당일 투표에는 35대 65로 국민의힘이 이겼습니다 사전투표는 47대 51로 더블당 추미애가 이겼습니다 신장일동에서도 국힘이 이겼습니다 국힘이 당일에 전부 다 이겼습니다 한 군데도 예외 없이 천연동부터 10군데가 전부 다 이겼습니다 그것도 큰 폭으로 이겼습니다 한 군데만 이겼어요 이게 한 암갑만 여러분들 추미애가 이겼습니다 관내 사전투표를 보게 되면 전부가 다 한 군데도 예외가 없이 10군데 전부 더블당의 추미애 후보가 이겼습니다 차익값이 어마어마하게 크죠 2분의 1의 10승입니다 1024분의 1이네요 경기도 전체를 이야기하게 되면 588승입니다 2분의 1의 588승 확률적으로 불가능한 확률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보시게 되면 표를 더해 주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거죠 추미애한테 선거관리위원회가 표를 더해 준 겁니다 위조 관내 사전투표지수를 더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위조 사전투표지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당일 투표하고 사전투표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당일 투표에서는 한 군데를 제외하고 전부 다 국힘이 이기고 사전투표에서는 열 군데 전부 다 더블당이 이기고 압승이 되는 그래서 차익값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크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조작을 하게 되면 여러분 플러스 마이너스 값이 거의 일치합니다 추미애 플러스 12.3 국힘 마이너스 12.3 한안값 플러스 7.4 마이너스 7.4 플러스 12 마이너스 12 플러스 11.4 마이너스 11.4 더블당 후보에게 표를 밀어주게 되면 사후적으로 선거 데이터가 이렇게 절반을 훔쳐가지고 국힘당에서 절반을 더블당에게 더한 것처럼 좌우대칭의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죠 그냥 이것만 하더라도 그냥 부정선거를 한 겁니다 부정선거를 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나오는 이 추미애 후보의 사전투표 득도에서 전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이게 붉은색으로 한 8174표 237표 관내 사전투표 640 이게 전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이거를 선거관리비원회가 위조투표지를 투입해 준 겁니다 위조투표지 양을 어떻게 계산하냐 선거인수의 5분의 1을 곱하면 되는 겁니다 선거인수의 그럼 여러분들 위조투표지가 그대로 나오죠 여기 보시게 되면 추미애 한안갑 선관위 발표 사전투표 득표수는 관외투표 제외국민투표 관내투표는 모두 일정한 규칙에 따라 만들어진 숫자가 발견됐습니다 이게 일정한 규칙이 뭡니까 선거인수의 5분의 1을 곱하면 전부 다 이게 선관위 발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에 포함되어 있는 가짜 투표지 위조투표지 선관위가 집어넣어 준 게 다 드러나는 거죠 선관위 발표 사전투표 득표수와 실제 사전투표 득표수가 서로 크게 다르다 이겁니다 전부 다 조작을 했다는 이야기죠 보시게 되면 이만큼을 더해 준 겁니다 위조투표지를 누가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조투표지를 이만큼 더해 준 겁니다 사전투표 선거인수에서 5분의 1을 곱해 준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에 한번 보시죠 추미애 후보의 선관위 발표 관외 사전투표 득표수 8174표는 진짜가 아닌 겁니다 가짜가 더해져 있는 겁니다 위조투표지 선관위가 더해 준 위조투표지가 2847표입니다 2847표는 어떻게 구한 겁니까 관외 사전투표 선거인수의 14236표에 5분의 1을 곱하면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제외국민투표 237표 이게 진짜가 아닌 겁니다 이 안에 선관위가 밀어준 위조투표가 들어있는 겁니다 237표 위조투표지 103표입니다 그러니까 제외 동포들이 던진 103표에다가 선관위가 이러면 위조투표지를 제외국민들이 던진 134표에다가 선관위가 이러면 103표 위조투표를 더해 준 겁니다 이렇게 이러면 조작을 한 겁니다 이걸 다 계산해낼 수 있는 겁니다 이 조작값을 가짜표를 왜냐하면 이걸 다 이렇게 이러면 수식을 가지고 다 만들었으니까 이걸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절편 영어로 인터셉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만큼 올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부정선거는 선거관리비원회가 실제로 사전투표장에 오신 사람들보다도 일정 부분을 유령 사전투표자로 만드는 다음에 그걸 전부 다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 더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이걸 프로그램에다가 돌린 겁니다 그래서 모두 다 가짜표를 다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추미애 후보한테 선거관리비원회가 추미애 후보를 깊이 사랑하사 선거관리비원회가 위조투표지를 추미애 후보의 사전투표 덕분에 더한 것을 동별로 다 찾아낼 수 있고 관외 사전투표 다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숫자를 만든 겁니다 이게 여러분 다 들통이 난 겁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에 더불어민주당의 사전투표 덕분에 전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선거관리비원회가 위조투표지를 전부 다 더해 준 겁니다 먹으라 만표 먹으라 만육천표 먹으라 만팔천표 이렇게 에이 추미애 먹으라 만천표 에이 뭡니까 김근식이 먹으라 만팔천표 이렇게 해서 다 연주 먹으라 만칠천표 이렇게 집어넣어 준 겁니다 이런 짓들 했는데 이게 발각이 되지 않았으면 그냥 넘어가는데 이게 발각이 됐는데 세세 세세 국민의 뜻을 존중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에라이 인간들아 너희가 아버지가 너희가 이름들 뭐 달고 있는 남자들이가 너희가 뭐 심애들이가 인간들아 자식들이 노예가 되게 됐는데 자리가 뭐라고 어떻게 인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냐 너희는 아버지한테 그렇게 배우고 처먹었냐 이런 이야기가 내가 안 하겠습니까 인간들아 너희가 서울법 때 나왔냐 이 인간들아 나라가 망하는데 뭐 세세 세세 추미애한테 표가 얼마나 되어진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짜표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추미애한테 선거관리비원회가 선물한 가짜표가 9971표입니다 9971표 9971표를 어떻게 집어넣냐 사전투표소에 네 사람이 올 때마다 한 표씩을 더해 준 겁니다 한 표씩 더해진 겁니다 1 2 3 4 하나 하나 준비한 게 1 2 3 표 하나 준비한 게 1 2 3 4 하나 준비한 게 제가 이야기하다 보니까 저도 웃음네요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9971표를 1171표를 계산하고 싶으시면 선관위 홈페이지에 방문해서 이러분들 지역구를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추미애에 함께 이러분들 선관위가 추미를 깊이 사랑하사 이러분들 선물한 위조투표지 개수는 선거인수 곱하기 5분 1 하면 그대로 다 나오는 겁니다 5분 1씩 하면 여러분 이렇게 다 나오는 겁니다 표가 도덕질환표가 자 여러분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 오늘 가야 될 일이 많으니까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